기독교 대한감리회 삼남연회가 주최하는 제1회 목회자 아카데미가 부산 정관온누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연회 소속 목회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아카데미에는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김기성 목사는 목회 현장에서 생기는 고민들을 정직하게 나누길 바란다며 20대 목사로 살아가는 법을 찾아보고 좀 더 나은 지점으로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장례 예배 설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목회 워크숍도 진행됐습니다.